음악 현재 우리 마을은 한 50가구 정도가 생활하고 주민은 한 60명 정도가 같이 합목하게 생활하고 있고요 우리 주요 작물은 포도 보승화를 주작목으로 하고 있으며 미나리도 한 선역하고 가지고 미나리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볼거리는 발령사가 그리고 또 이 위에 가면 부일 저수지 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이용해서 농사도 짓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을 존경하고 어른들은 또 자라는 청소년들을 잘 지도를 해서 한 10년 전에는 3년 연속 범죄 없는 마을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라는 청소년들을 알아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.